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도 심동부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시간이 들어왔어요 심동부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저기 어제 지금 뭐 이렇게 그제인가요? 예예 월요일이죠 결심공판 어떻게 뭐 하셨다고 하던데 어찌됐습니까? 아 예 그 행사사건 결심공판을 아니 사건의 우리 사건을 우리가 이제 그 자초지정을 좀 이렇게 보자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가 국회에 걸려 있는 거를 예예 그게 2년 전이죠 그게 예예 거의 2년이 다 됐죠 한 6주 정도 남겼죠 그니까 탄핵되기 6주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 국회에서 탄핵이 소초가 되고 아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예예 그 심리하고 있는 상태였죠 아 예 어쨌든 간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림을 이 그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를 국회에 걸려 있는 거를 아무도 이렇게 그 안 떼니까 지나가다 그걸 보고 화가 나셔가지고 예예 떼가지고 던진 거죠 예예 예 예 부순 거는 다른 분이 부순 것인거고 그거를 저도 모르는 분들이 예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 경찰에 예예 해냉범으로 예 연행대 간 이후에 일어난 상황을 전혀 모르죠 아 누가 했는지 아 던진 것까지만 하고 경찰에 연행대고 아 제가 던진 이후에 던지고 제가 뭐 그림을 못쓰게 하지 않고 예 던지게만 했는데 전혀 손괴가 없었어요 예예 예 못쓰게 상태가 있는데 그 원구 측에서 이제 피해 손해배상 그 미사소설까지 제기를 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여러 사람이 그걸 했어요 아 그니까 했는데 그분들은 전혀 조사도 안 했어 아 던진거는 그 그 경찰을 잡혀가고 나서 다른 분들이 열받아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걸 발로 밟고 꾸개고 예예 그런데 이제 한 분은 바로 뒤에 한 분은 그걸 좀 보기 싫으니까 그 이렇게 접어서 구속에 남분하고 저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예 나머지 3차 4차 5차 많은 사람 까지 진짜 하신 분들은 전혀 경찰에서 조사도 안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저기 어 그 그때 이렇게 뭐 뭐 하신 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뭐 박사목 회원이십니까 회원이십니까 아니 아니 전혀 아닙니다 예 전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인연이 없고 예예 솔직히 지지자도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병소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니고 예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뭐 김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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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행정 장관 예 또 그 다음에 지난번 대선 때 그 이외 지위 한 후보를 안보자문을 요청을 해가지고 해드린 적도 있어요 아 예 자유한국당은 또 뭐 당원도 아닌데 조찬해 예 해당 초청 받아서 제가 강의해 달라고 한지 빼요 그러니까 저는 여야 정당 개념 보다는 예 그냥 제가 그런 정파적인 그게 없어요 예 하여튼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익이 최우선이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 안보가 제일 복지다 예 안보를 위해서 그냥 군 네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렇죠 하는데 이거는 국군 통속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이래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해볼게요 그죠 그 군의 예비역 장성들은 예 그 국군 통속권자가 옛날 상관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연장성상에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럼 자기 직속상관이 그렇게 된 거를 예 그걸 용납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저 뭐 아니 본인 가족이 말이죠 어머니나 뭐 예 또 뭐 부인이나 딸이 예 예 예 발가벗기 가지고 공공장에서 걸렸다고 그거는 아니 그건 성 대표님 같은 경우에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건 일륜에 역행하는 거죠 반일륜적인 범죄죠 사실은요 예 그 표창원 그 의원이 한 겁니까 그게 그게 전시회를 이제 표창원 의원이 주최를 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표창원 의원도 경찰대 교수까지 한 사람 같으면은 경찰도 어찌보면은 그 직속상관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인데 그거를 그런 아주 몰상식하고 반일륜적인 그러한 세미나 그런 전시회를 기획을 해가지고 그러한 그림을 갖다가 걸어 두고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 뭐야 조롱을 받게 하고 뭐 한다는 거는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도 없는 거고 경찰대 교수를 했다는 게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경찰을 가르쳤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잘 모르는 분인데 좀 안타깝죠 그리고 본인도 사과를 했고 또 소속 더불어민주당 요로부터 징계를 받았잖아요 정직 6개월일까 징계 징계 처분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도 또 뭐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 전당대표 자격으로 이것이 단 맥악한 잘못된 거다 민망스럽다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아 발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시회 자체가 잘못되는 거는 그냥 그 본인뿐만 아니고 뭐 전당대표 뭐 그 다음에 소속 정당 다 그냥 사과했어요 아 그러니까 또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여성 여성 대통령이라고 페미니스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선언도 했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번에 형사에서는 무죄가 나오겠구만요 그렇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당방위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라고 왜냐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제3자도 정당방위할 수 있어요 그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어요 법률용으로 그게 정당방위 최소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그렇죠 그것을 방지한 정당행위 이렇게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지켜봐야죠 아니 결과는 뭐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민주노총이 검찰청 대검찰청도 점령하고 뭐 지금 그러고 있고 저기 뭐야 유성기업의 임원들 두들겨 펴는데 경찰이 못 보고 못 본 척하고 있고 사실 그런 것도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모른 척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이게 죄가 됩니까 사실 그 저는 뭐 대검 문무일 검찰총장님 이건 무죄 무죄지 무죄 이게 무슨 당신네 상관이 그렇게 저기 어 문재인 대통령이 홀딱 벗고 저기 있는 걸 저기 걸어놨다고 해보입쇼 그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입니다 무죄로 가야되고 무죄가 돼야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 서는거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유죄로 이게 판결내면은 진짜 이거는 법도 질서도 없는 진짜 후한무치한 정권이 되는거죠 그제 그 결심공판 때 예 저희 배노인 측에서 예 그 주장하기를 이게 진짜 무죄가 안되고 예 유죄로 해서 나오면은 예 대한민국 사법 예 사법의 수치다 사법의 수치죠 예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 사안에 대해서 결과를 미리 예난할 수는 없는거고요 예 하여튼 뭐 그제 그 결심공판에서 예 최후 진술 기회를 그 재판장께서 예 저한테 주시더라구요 예 그래서 뭐 제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뭐 법관 자격이 없어도 뭐 판결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뭐 그래 이야기했다가 난리가 났던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이게 이 제대로 돌아가는건지 이 법을 가장해서 개판 5분전 소위 말해서 뭐 자기들 마음에 들면 안 들면 다 구속시키고 마음에 들면 봐주고 그렇게 하는건지 이거는 이번 판결을 보면은 이게 어느정도 판가되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재판 비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어 재판이 그 2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사건이 작년 1월 24일 발생한 후에 예 제가 윤동포 경찰서에 연행대 가서 하루 구치상에 같이 가지고 있다가 다음 날 석방되어가지고 쭉 진행이 됐는데 거의 그 1월 24일 8월 9일이면 한 7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처음으로 남부지검에서 예 피의자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어요 아 예 그래서 재물선거에는 구약식 예 그 다음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있었어요 예 그거는 무혐의 예 처벌이 됐는데 어 이걸 보고 원고 측에서 예 이구영 작가 예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민사 행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를 보고 우리 쪽에서 정식재판을 행사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아 해가지고 어 왜냐면 9월 11일날 서울남부지검에서 약식명령이 100만원이 나왔어요 예 예 그거를 이제 불복을 하고 예 정식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민행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됐는데 어 그러니까 그제 그제에 제 8차 공판이 행사재판이 있었어요 음 이게 결심공판이었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10일날 그 선거공판이 돼있어요 1월 10일날 예 그 다음에 민사는 오늘 오늘 6차 그 벨롱길 벨롱길 및 감정길 예 예 그림을 가지고 나와서 재판장이 직접 확인했거든요 예 예 예 하면서 결심공판을 한거죠 예 예 그래서 민사는 1월 16일날 어 결심공판 아저히 선거공판을 하게 돼있습니다 예 예 아무튼간에 일단은 그렇고 그러면 지금 재판 비용에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거는 아 그 말씀 예 예 그래서 변호인사가 민행사 합쳐서 한 7명입니다 오 돈 많이 드셨겠네요 규모가 적지 않은데 예 굉장히 저명한 변호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 무료로 지금 해주고 계시면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애국자분들이 진짜 많으십니다 정말 참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예 예 아니 그러면 저기 박사모나 대한애국당이나 이쪽에서도 좀 도와주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처음 사건나고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 예 응원도 많이 받았는데 별 재판이 그렇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자주 뭐 알려드리지 못했고 예 혹시 부담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해서 예 예 근데 하여튼 생각보다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이 방송 보시는 대한애국당 우리 당원분들이나 박사모 그 저 회원분들 계시면은 그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명예가 훼손되는 걸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뭐 지지자도 아닌데 그냥 그 뭐라 합니까 이 대한민국 정의가 이게 이 집 밟히는 걸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지고 던지고 했는데 그러면은 박사모나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대통령 뭐 지금 석방하고 요구하고 있고 하니까 그럼 그런 데서 사실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혹은 뭐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사실은 맞죠 맞는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 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 검찰 뭐 국정원 직원들 전부 다 감옥에 가 있는데 제가 그분들 가족들 만나보니까 평생 벌어놓은 그 재산을 그러니까 공직하면서 뭐 벌어놓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거를 재판비용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분들이 뭐 자기 사익을 위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다 모른 척하고 팽개친다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 살려주세요 딱 그 한마디만 하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아쉬워하더라고 대한민국이 정의가 뭐 지금 정부도 모토가 네 나라 다룬 나라 정의로운 국가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정의를 내시오면서도 정의가 실종된 것 같고 네 근데 무엇보다 그 신의가 개인간의 신의도 있고 또 상하로 신의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 신의가 또 실종된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오늘 피고인 신동부 결심공판 최후 진술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일단 제가 독자분들도 같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내용을 좀 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어제 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예 이 내용을 다는 못하고 판사님께서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예 해서 제출을 했고요 요지는 제가 직접 그 진술을 했습니다 예예 그 진술서 좀 읽어주시고 예예 그 여기 저 자막도 같이 나가니까요 예예 같이 보시고 요 전문은 저희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 매체에다가 요 영상 하고 저기 전문하고 같이 해가지고 또 교재를 해놓겠습니다 많이 터뜨려 주시고 이게 사실은 정치 재판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계속 압력을 넣어주시고 계속 확산시키고 자유한국당이나 대한외국당에 전화 한통씩 해주시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전화 한통 하시고 대검 경찰 할 것 없이 계속 전화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압력 넣어가지고 한 분이라도 무죄로 풀어내야지 그 지금 애국진영이 이기는 겁니다 예 우리 작은 전투 한개씩 이겨나가는 습관을 들어야 되니까요 힘을 모아가지고 이기자고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현재 피고인으로서 재물 송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 사건 그림을 못쓰게 송개한 사실이 없습니다 실전에서 전공을 세워 하랑 무궁훈장 등 다수의 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던 저는 평생 국가보이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왔을 뿐 그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이 살아온 청빈한 예비역 군인입니다 미온의 여성 대통령을 발려받긴 그림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전시하여 국군통사건자의 권위와 인격을 짓밟고 자랑스러운 운명성진국인 조국 대한민국의 국객을 추락시켰을 뿐 아니라 무우 여성을 해모하고 차별한 이 사건 그림을 우연히 보고 붕괴한 나머지 오랜 군 복무기간 중 습관에 대한 정의감이 조건 반사적으로 발현되어 국회에 걸린 이 사건 그림을 내려서 던진 것인데 기소되어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될 줄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그림을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적 공공장소의 내거로 집탄을 받은 행위가 죄가 되어 벌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머니나 아내나 딸의 나체 그림이 공공장소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냥 지나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 사건 그림의 뒷면 상태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었으나 제가 국회의원회관 입구 로비에 걸린 그림을 떼어내어 던진 후 바닥에 뒤집어진 상태에서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그림은 손상없이 온전한 상태였는데 뒷면의 보조지지대 한계의 한쪽이 액자 틀에서 빠져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저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던진 후에 국회 직원이 안내한 사건 발생 현장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출입구 부근에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다 영동포경찰서 여의지구대에 연행되어 1차 조사를 받고 저녁 식사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밤늦게까지 영동포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석방되어 뉴스를 보고서야 제가 사건 현장을 떠난 후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구체적인 훼손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행위로 인해 전시회가 종단되기 전에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국회에 전시된 것은 대단히 민망하고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국회에서 정치인 주체로 전시된 것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성관계 합성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2017년 12월 28일 맹해훼손 등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그림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소속 정당에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표창원 의원 부부 음란 사진을 합성한 그림 현수막을 국회 정문 앞에 내건 사람은 고소되어 기소된 반면 풍자 노다하로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한 작가는 유사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정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문성근 김여진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사람은 구속되어 법 적용의 행팽성에 강한 의문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7월 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행사 8부 8부는 지난해 3월과 5월 사이에 여성의 합성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해미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에게 별금 천만 원을 선고한 운심을 깨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하여 그의 상이한 책임을 물어 징역 8개를 선고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인격 살인한 컴퓨터 합성 나체 그림을 국회에 전시한 원고와 주최측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대통령의 처신이 문제가 되어도 국민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이자 미혼의 한 여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누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해관 입구 로비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여러 나라에 걸쳐 내건 행위는 모든 국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덕이었습니다 회원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의 상교와 정의에 반하고 미품양속과 윤리도덕을 무네뜨린 여성 해모적 폭구였습니다 2018년 3월 19일 제3차 공판시 법정에서 당사자인 이구영 작가가 직접 진술한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사진과 그림을 합성하여 그 위에 수성 아크릴 물감을 덧칠하여 그린 대통령 전라 그림을 국회에 전시하여 무리를 일으키는 데 대한 죄책감도 없이 국회에서 철거된 바로 다음날부터 근 한달에 걸쳐 서울 충릉로 소재 방카완 카페에 재전시하여 엄마부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 인사동 소재 경인미술관의 개인전의 재전시하여 피해자 항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전시회를 중단시킨 죄에 대해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그림의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과 소속 정당이 공식 사과를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시회 현장을 찾아가서 격렬하게 철거를 요청하였음에도 국회라는 대표적 공공장소에 5일 이상 계속 전시한 것은 예술을 정치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부당한 침해 행위를 중지시킨 정당 방위 정당 행위를 한 저는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불가피했던 저의 행위로 인해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 행위가 지속될 수 없었던 것은 다행히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예라는 탈을 쓰고 자행한 정치적 선전선동에 현직 여성 대통령이 인격살인에 가까운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하고 선진 문명국 대한민국의 국객이 바닥에 추락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 재판에 헌법이 명령한 인간의 존엄과 인권 양성평등 공중도덕과 사회의 윤리 질서가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의 정의 국민 행복 공동체의 건전성 그리고 호시에 대한 교육과 밝은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 또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나체 그림이 더 중요한지 인권과 정의가 더 중요한지 자문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불문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전부의 인기는 지켜지지 않는 우리 사회는 악마의 천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은 선출한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공개적으로 여성 대통령을 인격살인하고 여성을 해모하여 법과 사회상규에 반한 이 사건 그림인 더러운 잠을 국회의 금괴의 잘못인지 땡괴의 잘못인지 솔직히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더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를 대표하여 정교하는 재판장님께서 정의롭고 책임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의를 실행하였을 뿐이지 재물을 송개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의 표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국가가 이 재판장에서 구현대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일 피고인 심동국 네 아 죄송합니다. 다음 선고기일은 언제입니까? 내년요 2019년 1월 10일 10시에 서울 남부지법 행사 단독 십단독 409호 법정에서 있습니다. 예 저 어떻게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표창원 의원도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표창원 의원 아니 일반 사람들 누드화 그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 구속시키는 거 같으면 저 대통령을 저렇게 누드화를 그린 거 같으면 누드화를 그린 사람 플러스 그리고 그거를 전시회를 한 사람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소해가지고 둘 다 저기 구속시켜야죠. 이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용 진술에 나오지만은 그 저 이천 삼천명 가까운 인원이 고발을 했습니다.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네 근데 그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재판이에요? 개판이지? 안 그렇으면 흥미를 하면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죠. 여성혐오 범죄를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표창원 씨가 표창원 씨를 고소를 했는데 무점이 됐다는 게 이게 이게 그러면은 우리 전부 다 다 이게 불복종 재판 못 받겠다. 사법 테러 사법 구태타 들고 일란 하죠. 그제 그 변호인께서 변호인이 두 분인데 예 한 분께서 최후도 변론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사법의 수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예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분이 지금 헌법 수호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예 여성 혐오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 표창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비호하고 감싸는게 지금 재판부고 검찰이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고 그리고 지금 지금 재판부는 아니고 지금 재판부는 아니고요. 예 지금 재판부는 심리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면 검찰 지금 다시 한번 고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제 변호인 중에 다른 한 분은 또 여성 변호사신데 예예 넌 또 최후 변론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이거는 검찰에서 아예 공소를 했으면 안 된다. 예예 공소 기각을 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 구속되는 거 벌금 천만 원 매긴 거를 갖다가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때린 것 같으면 다른 아까만 쭉 제가 최후 진설에 그 사례가 나와잖아요. 다 유죄 선거했어요. 그러면 이쪽은 그 작가도 또 주최한 국회의원도 전혀 무혐의 처벌하고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알만한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아니 저 사람 못 배워서 그래. 하고 뭐 그렇게 소위 말해 정상참작이 되는데 대학도 나오고 대학교에서 경찰대학에서 교수까지 했고 국회의원이고 알만한 사람이 저런 여성 혐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는 이거는 정상참작이 아니라 가중처벌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또 현장을 떠난 후에 현장을 떠날 때까지 아까 뭐 채워진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림 손개가 없었어요. 예예. 온전한 상태였다니까 액자고 뭐 하나도 안 뜯어졌어요. 그림에 기수도 안 나왔어요. 예. 떠난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예. 알고 보니까 다음날 보도 사진 TV 영상으로도 나오고 어? 어? 왜 저렇게 할 정도로 여러 사람이 알고 찍고 이렇게 해서 근데 모든 책임을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 한 거로 공동으로 송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했다 이거죠. 첫 장으로. 저는 전혀 일명씩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떠난 후에 두인데 그렇죠. 떠난 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하고 난 사람들이 말로 완료하는데 한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예. 근데 그걸 공동 물어지고 불응욕 이런 혐의로 집어가지고 모든 저 저 그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림값 2천만 원에 유자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저게 그림이 2천만 원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원고 쪽에서도 감정을 재판부에서 명령을 해서 원고 쪽에서 지정한 그 저 해패에서 감정을 해서 4백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청구 취지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청구한 거를 그림값이 4백만 원 나왔으니까 예. 그림값 2천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내리고 예. 위자료 1천만 원 그대로 해서 예. 4백만 원을 예. 다시 그 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고 쪽 주장이 일환성이 없어요. 아. 그리고 너무 부풀리졌고 예. 예. 그게 고대 뭐 저 뭐 좀 표현이 적절치 하여튼 뭐 왜냐면 조그만한 사고 해가지고 보험금 엄청나게 받아내는 그런 거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꼭 그걸 내는 양이에요. 아. 이거는 아주 심각한 게 일반 여성 아무도 모르는 뭐 그냥 뭐 여성을 뭐 누드화를 그렸다 하면 모르지만 대통령을 그렇게 그렸다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악의적이고 조직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그걸 갖다가 국회에다가 걸었다는 거는 정치권하고 결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가지고 그러면 지체부진서를 그래내기 잡았지 않습니까 빙자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죠. 원래 그 표현의 자유 한 게 절대 표현의 자유이고 다 보장되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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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의 여성 대통령을 그죠. 어? 그 표현의 자유에 그거를 벗어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 표현의 자유에 벗어난 거예요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성 혐오 범죄를 부추긴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고 그거를 또 가만히 보고 감싸주는 것도 경찰하고 검찰이고 이게 나라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보호하는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드는 게 그 차별금지법인데 그걸 또 민주당이 만들고 있고 동성애 지지 뭐 이상한 그런 축제 파티하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이 하고 있고 야 이게 정말 하 정치적인 그거를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뭐 제가 뭐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고 예 한마디로 일륜에 관한 겁니다 일륜에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예 아니 자기 저 표창원은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누가 합성해가지고 나체 사진을 국회 정문회 해가지고 예 예 내걸었잖아요 예 예 그거 지금 기소됐어요 예 정식으로 기소됐다니까 검찰에 아 그래요? 그쪽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표창원은 제가 알기로는 부인이 고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제가 그거 기소된 거야 예 그런데 자기가 주최한 행사는 자기가 기소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기소돼요 무혐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도 법률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옛날에 유명한 대법관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이런 법이 어디있나 예 예 이게 정확한 거래요 예 예 모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예 예 이런 법이 어디있나 예 이게 정확한 법이래요 예 예 사실 저건 이런 법이 어디있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죠 드론잠 사건은 예 예 예 그게 국민법 정서에 딱 맞는 이야기라니까 예 예 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예 그게 거기 거기에 최우진이 나오지만은 아 이게 그런 아주 그런 그림을 인격사련에 가까운 그림을 남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예 예 어 기본적 존엄을 가지고 깡그리 무시한 그 다음에 양성평등을 무시한 예 그림을 국회에다가 또 예 전시한 그 그림을 큰게 잘못입니까 땡게 잘못입니까 땡게 잘못입니까 땡게 잘못입니까 나는 그걸 그냥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니까 예 예 예 아무튼 간에 그 이 지금 이 범죄를 저지른 게 여성혐오 범죄를 저지른 게 그 그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은 의원이고 그거를 지금 뭐 이렇게 보호해 주고 비호하는 게 지금 뭐 검찰이고 하는 이거는 국민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법관의 양심과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판결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이 운전하다면 그리고 양심이 살아 있다면 아마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은 의원도 자기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누구 유기식인 거죠 예 아니 경찰대 교수까지 했다는 사람이 도대체 경찰대 경찰대 뭐 뭐 가르친 겁니까 도대체 참 정신이 참 그렇습니다 좀 그렇고 저 요즘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 여성 단체들이 많이 대거 막 붙었더라고요 여성 대통령 구현 워마드인가요? 워마드 저는 워마드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젊은 여성들이라고 그러던데 모르겠는데 거기 대부분의 주장이 여성 해모 여성 차별 이거 안 된다 네 그분들이 문재인 정부 촛불 시위 이런 데 앞장섰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 돌아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 대통령을 지금 그 일주일에 사의를 재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아무 죄도 없는데 지금 2년 가까이 2년이 넘었나요 가둬놓고 이거는 법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재판하라 이거야 뭐 자녀를 따지 보는 거 좋은데 뭐 제가 그동안 그 과정을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죠 네 여러 가지 뭐 국회 탄핵소축부터 헌법재판소 그 예예 파면한다 예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명령 선고에 이르기까지 예예 그게 그 정확하게 대한민국 헌법 법 질서를 예 존중한 개인일관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재판을 하더라도 예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죠 그쵸 박근혜 대표이나 임홍국 대통령이 무슨 도망갈 사람입니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구속 불구속 주로 판단 근거가 그 두 가지가 판단이죠 그런데 그 두 분이 도망갑니까 증거인멸 할게 또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 저기 너무 좀 잔인하다 예예 그 청와대 세계 역사상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을 구속한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 그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이게 비급하냐면 소위 말해가지고 전병헌 정무수석 정무수석 있잖아요 정무수석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정병헌 정무수석이 조폭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불구속 수사라는 거예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아니 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지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리고 여당하고 정권하고 다 짜고 치고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그건 불구속시키고 대통령 두 명은 또 구속시키고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인가요 술먹고 저기 난동부리고 했는데 그것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가지고 복귀시켰다고 그러는데 형평성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나라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너무 혼란스럽고 기준 가치가 상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웜하드 웜하드 여러분 웜하드가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면 효창원 의원 구속시키라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그거 하십시오 대모하십시오 대모하시고 집단소송 한번 넣어보십시오 넣어가지고 왜냐면 여성을 낙체를 국회에다가 그리고 해가지고 여성 혐오범죄를 부추긴게 그게 그게 표창원 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남자였으면 그런거 했겠습니까 여자니까 또 결혼도 안하고 했으니까 청와대 안에서 뭐했겠냐 소위 말해가지고 혼자 사는 여성들 방해해서 뭐하는지 그거 도찰하고 그런 범죄하고 똑같은게 지금 표창원 의원의 그 범죄에요 사실 그 그림 성격이 세월호가 나오잖아요 그 최순실이가 뭐 주사기를 들고 있고 세월호 그게 그림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창바퀴 채우로가 있고 그러니까 꼭 그거를 사람들이 그 저 연상이 그때 막 루머가 많이 돌았잖아요 시월호 사건 7시간 동안 뭐했나 뭐 대통령이 엄난행위를 한 것처럼 연상을 시킨 그림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게 또 어 작가가 법정에 또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시월호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풍자하락을 그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데 그게 허위사실과 다 드러났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죠 예 예 은밀하게 이야기하는데 예 예 뭐 그런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뭐 아무튼 간에 대한외국당하고 워바드에서 표창원 의원 다시 한번 고소하시고 그 표창원 구속시키라고 데모하시길 바랍니다 표창원 구속시키면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빨리 거기에 나오는 거 뭐라 할 수 없는데 네 하여튼 제가 저질렀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예 예 무슨 책임감을 느끼죠 느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 예 제가 한 행위가 다시 그럼 그런 상황이 왔으면 어떻게 하겠냐 별로 다른 행동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다시 때까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저는 확신 주장하는 거죠 예 예 예 제가 한 행위가 뭐가 잘못됐느냐 금괴 잘못이지 왜 땡기 잘못이냐 이 생각이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이라서 탄핵을 시킨 겁니다 탄핵을 시키고 소위 말해서 요즘에 여자라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꾸 하는데 여성이라서 여성 대통령이 여자가 대통령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는 게 지금 정권에서 탄핵을 시키는 겁니다 외국 정상 만나도 그런 이야기하고 이번에 예 G20 회의가서도 또 그 얘기를 윤설하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뭐 포용성장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먼저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 사람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살인되는 것을 왜 용도라고 하냐 예 예 예 예 예 말해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왜 말해라 이거야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불구속 재판을 했는데 왜 그렇게 1년 넘게 구속해가지고 예 예 그렇게 재판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 예 예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예 예 너무 위선적이잖아요 예 예 사람이 먼저데 여성 혐오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갖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계속 그 사실 출당을 시켜야 하는데 출당도 안 시키고 데리고 있다는 거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예 근데 그 당시 표창의원에 대해서 제명해야 된다 예 최선을 출당시켜야 된다 뭐 등등 이야기가 많았어요 예 그 당 자체에서도 예 근데 뭐 정직 6개월 징계로 끝냈는데 지금 아직 국회의원 활동하고 방송 수련도 하고 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은 그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안 들고 일어납니까 예 부끄러움도 없고 반성도 없고 뭐 하여튼 대한민국 정치가 예 난잡한 거죠 그리고 이 방송에 표창의원 의원이 나오면요 전부다 방송국에 항의 전화해가지고 야 여성 혐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왜 방송에 내보내냐 하고 당신들이 여성 혐오 범죄를 조장하는 거냐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의를 해가지고 한놈씩 잘라내야지 국민들 무서운 줄 알고 다시는 그딴 혐오 범죄를 안 저지르죠 그리고 표창의원 의원은 처벌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여성 혐오 범죄를 부추긴 범죄자입니다 여러분들 표창을 하면은 여성 혐오 범죄 범죄자라고 딱 낙인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국회의원 한 명 정치인 한 명 한 명이 돼가지고 낙인 찍어가지고 인격사진을 해버려야지 다시는 그딴 짓을 안 하죠 국민들이 무서운 걸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황금화를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저희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02711964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이 펜앤마이크에서 또 정규재 주필님께서 특별히 이 책을 추천을 홍보를 해 주셨더라구요 네 지난 어 11월 30일자 네 저녁 6시 뉴스에 그 뭐 하여튼 이 방위산업이 비리산업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께서 이렇게 그 키우신 방위산업이 비리산업이 아닌데 자꾸 또 비리산업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완전 초과상관을 태우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책들을 좀 많이 홍보 해 주시고 많이 좀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님 이거 고마ütün 됐는데 해서